잠시만요. 여기는.. 굳이 회오리 점프가 필요 없긴 하네. 아 죽었어. 아직도 내 맵이 많이 남은 것 같아. 아 나이스. 비켜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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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아니 나 밟기 싫은데? 들고 가고 싶은데? 제발 제발. 아이씨. 진짜. 맵 이따구로 만드냐 진짜. 아 진짜. 으흐. 여기 내려가 끝이다. 하아. 하아. 이번에 깨서 다행이야. 한 번에. 하아. 진짜 빡센다. 하아. 하아. 데스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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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진짜 위에 이 상태로 달리라는거야? 진심이야? 하. 하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아. 아휴 저 불덩이 때문에 시도를 못해보겠네 아씨 안되나? 아니 이거 좀 어르... 되나 이게? 하... 아니 적어도 불은 안 날려주던가 몰라 버섯 따위는 필요... 필요없다 야야 야야 저 왜... 저 왜 이래 얼떨결에? 한 번에? 아니죠 해저맵일 리는 없어요 이게 저니까 한 번에 깬거지 분명히 많이 죽을 맵인데 저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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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네... 아이씨... 길이 없는데요? 나 잘못 들은거야 그러면? 뭐야... 길이 있었어? 이상한데? 아휴... 아... 저 위에 길이 있네... 아이고 안들어가시네... 아휴... 뭐지? 맨 위에서 점프하는건가? 아휴... 아휴... 길이 있었나? 길이 있었나? 아휴... 아휴... 안될거 같은데... 아휴... 일단 한 번 뛰어볼게요 음... 짧다... 되려나? 제가 각인가 저게? 어? 뭐야... 콩나물? 또 안좋아? 하나가 끝이야? 콩나물인 줄 알았다... 하아... 하아... 어? 그치... 길이 있지? 그치... 그치... 응... 계속 숙업 망했다... 흠... 혛뽕이 다 먹고 가야지 ㅋㅋㅋㅋ 3개까지 먹어야지 아.. 젠장 아..왜 이래 타이밍 어디지? 어디지? 어디였지? 아이.. 진짜.. 어디였지? 일단 불꽃부터 다시 먹고 생각해 어디였냐? 아.. 아..이렇게 떨어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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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 먹어도 되긴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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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제발요 확실히 별 먹는 게 안전하네요 야..이씨.. 야..저기 안 밟히나.. 아.. 어이없네 두 개나 돼? 다시 불꽃먹고 시작해 딱 안 맞으면 안 들어가네 여기서 왜 잘 못가지? 짱나네 너무 멀어요 이게 나오는 게 똑같네 너무 멀쩡하네 너무 멀쩡하네 거의 거리가 안 멀어가지고 뭐냐? 뭐냐? 내가 바로 안 가면 안 나와? 어? 참네 허허 야 혹시 기다리는 게 낫겠다 아 왜 이걸 못하고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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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오는 2 ㅋ 불꽃이 안나가 세번째 걸 기다리겠스 야 야 다음기 해 다음기 해 다음기 흐흐흫 하아 야야야 야야 이러면 좋아 한번더 이씨 저기 살아있네 야 문이 아니야 이씨 뭐야 아이씨 진짜야 너무 띄움띄움나와 아아 아아 나 저거 밟고 점프하려고 저거 밟고 점프했으면 넘어갈 각이여가지고 이런 어이가 없네 왜 이런곳에서 지금 내가 고전을 하고 있는건가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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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와 어째서 왜 안와 앞으로 가질 못하니 하아 아 나 진짜 아 이상한데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깃털 같은 건 안주냐 잠깐만 좀 망한 것 같다 이번엔 못가면? 이번엔 못가면 좀 곤란할 것 같아 나오질 않아 사라졌어 저기는 얘가 나오는 스타트 지역이라 해놓으면 남아있고 멀리서 하면 사라지나? 그냥 그 자리에 남는구나 먼저 점프할걸 이런 낚시가 있었어? 이런 낚시가 있었어? 그럴 것 같아요 몇 개 밟아두면 편할 것 같아요 몇 개 밟아둘려고요 이런 낚시가 있었어요 히히 지금쯤 점퍼면 되겠지? 끝이네 이런 마지막까지 낚시를 아 말도 안 돼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죽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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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짓고싶어 짓고싶은데?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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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뽀내기 뽀내기 먹으려다가.. 아 어차피 다 죽구나.. 맞네.. 아 그러게요 또 죽을 뻔했어요 그냥 애들 죽이면 뽀내기 먹는다는 거를 깜빡한 채 뭐지 이건? 얘는 그냥.. 그냥 버섯인가? 아니네? 어어.. 어어.. 버섯 좀.. 자비 좀 자비 좀.. 자비가 없니.. 잠깐만 잠깐만 망한 것 같아 잠깐만.. 왜 이렇게 자비가 없니.. 뭐야 얘 유도야? 내가 있는 방향으로 따라오네? 아.. 그냥 갈 길 가는 줄 알았는데 하..쓰.. 아.. 저 위도 길이 있는데.. 그.. 그.. 아.. 뭐야.. 아.. 맞다.. 아.. 점프해서 너무 놀라 그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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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 것 같다.. 이게 바로 가야겠네.. 바로 가야 되는 건.. 아.. 여기 안 먹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솔직히.. 아.. 좀 아깝다.. 하.. 될 뻔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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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왜 이래.. 아.. 점프 안 됐어.. 아.. 있어요.. 있긴 한데.. 있긴 한데.. 타이밍이 참.. 그지 같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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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상태라는 게 살짝 흥분했으.. 아.. 아.. 솔직히 지나올 거라고 예상을 안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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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게.. 난 지금 작은 상태다.. 차분하게.. 아.. 근데 여기서 큰 상태면 오히려 더 잘 맞을 거 같은데.. 맞으면서 가기.. 난 여기 뒤에 불꽃 있다는 걸 봤어.. 매의 눈이지.. 젠장.. 좋아.. 이거 타면 그냥 끝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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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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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서 불꽃을 봤죠.. 제가.. 특히.. 꾸근 Hell 다른 것phere.. 현기 아.. 다라 week.. prison 아.. 그래서 뭐하지.. hésitez.. 왜.. 지금 아 구름님? 자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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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저 구름을 피해서 밑으로 가야되나? 그럴 수 없어 제발요 자비점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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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거 벗어졌을 것 같은데 진짜 어이가 없어 아 아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단 말이야 아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다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격이네 완전 씨 아 오예 뭐야 이럴 수가 어떻게 저기 껴서 죽냐 하아 진짜 와우 대단하다 진짜 으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 으 야아 으 뭔가 왠지 이번에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날라오는 거 피해야겠어 으 으 으 야야 이게 왜 사라지니 점프 했는디 아니 하하 너무한데 진짜 저 저격 오 으 으 으 으 어떡하지 저기요 좋았어 컨트롤 좋았어 제발 끝 좀 제발 얜 얜 얜 얘 다시 살아난다고 어 어엉 다 에 봉 실팩 strategic 길다.. 컨트롤 진짜 좋았는데.. 랩이 길다.. 길어.. 랩이 길다보.. 랩에 랩.. 랩을 깨닫는.. 랩에 랩.. 랩을 깨닫는 느끼지 말아.. 랩은.. 랩은.. 뭐야 내려와서 주워줬어 오우 위험했어 뭐지? 망했네 길이 있군 저는 거북이를 밟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다행이네 길이 있네 전체적으로 어렵다 쉬운 맵이 일판백은 없던 거 같은데 꿈이 죽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빠르냐? 뭔가 빨라 아이고 아이고 아... 시작부터 아 타이밍이... 아니... 이럴수가... 아...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데? 어려운데? 절대 위로는 못 가겠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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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확실히 세 번째 때가 가장 타이밍이 좋은 거 같은데? 잔잔 이 사명이 아니군 한 템포 기다렸다 가는 거 같은데? 아... 지금이다 지금 지금이네 어휴 버섯 좀 주세요 버섯 좀 주세요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너무한다? 하... 왜 또 이런 이지선달을 똑같은 광이지? 야... 이거 미쳤네 이거 진짜 야... 여기 울랑업도 불 있는 거 아니야? 불은 없네 아... 저기요? 정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하... 하... 아... 눈 안 움직이니? 진짜 이번에 꼭 깨고 싶다 진짜 이번에 꼭 깨고 싶다 제발요 제발 끝이라고 말해줘 하... 하... 아 3... 3개네. 방금 그 물맵으로 들어가나? 설마? 응. 여기일 것 같애. 그치. 아니야? 여기 아... 어 맞네? 아 좀 멀다 근데? 아 좀 멀어. 죽기 싫은데?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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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쓰. 제발. 그치. 예쓰. 와 저기서 죽었으면 상당히 짜증이 날 뻔했는데. 오예. 후후. 하하. 하하. 점프 안 됐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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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도는게 있어? 아 되게 멀다 오 되게 크구나 아.. 너무 어렵다 아아 점프가 왜 왜 점프가 뭔가 살짝 느리게 가긴 했는데 결국 죽는군